경기도 의회 제335회 임시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경기도 예산은 26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28일 오늘 경기도회가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확정된 추경예산은 2조 1,456억 원 규모로 당초 제출됐던 것보다 약 8.8% 증액됐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도 예산은 26조 5,187억 원입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1,35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안과 더불어 78개 안건이 심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경기도산 과일을 도내 어린이에게 간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공동주택과 도산하기관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공모제를 의무 시행토록 하는 조례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도는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와 검수단을 꾸려 건축물 미술 작품을 전수조사하는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경기 북부 활성화를 위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의 신규 투자 동의안과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관리 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도 과결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기도가 국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가정책결정의 과정에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결과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2018년 예산결산 등이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는 다음 달 6월 11일에 열립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